송현 씨 필름 바다를 사랑하는 씨 러버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사람이 많죠 송현 씨 필름의 첫 콜라보입니다 씨 러버 여러분들 안녕 지금 무려 구독자 18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닥터프렌즈의 세 분의 의사 선생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짤막하게 선생님도 소개를 들어볼게요 저는 내과 전문의고요 네 내과 전문이고 네 내과 전문의 이름을 말하지 저 내과 전문의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민외과 전문의 이낙준입니다 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제가 닥터프렌즈 채널을 열심히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세 분 선생님들이랑 같이 다이빙 의학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망설이다가 소심해하다가 용기를 내서 메일을 드렸는데 흔쾌히 이렇게 콜라보 제안에 응해주셨습니다 메일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사실 진짜요? 진짜 메일만 보고 너무 저희끼리 얘기한 게 너무 예의바르시고 매너있게 그냥 메일인데 그렇게 딱 느껴져가지고 아 저희가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 거짓말을 사칭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그런 느낌도 사실 하하하하하하 저희도 아나운서로 계실 때부터 또 다 팬이고 워낙 뭐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또 소개 듣고 가보니까 다이빙에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의학적으로 콜라보 하면 재밌겠다 이래서 저희 사실 이제 뭐 도전이라는 말을 쓰기도 좀 그렇고 완전히 이제 강사님이시죠 그러니까요 송강사님 귀한 분들께서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번 만난 김에 왕창 찍어가려고 파트를 선생님들 각각 전공에 따라서 나눠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이비인후과 편입니다 네 이비인후과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준비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비인후과 이낙준 선생님께서는 지금 화제의 웹소설 중증외상센터 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지금 아주 인기 폭발이십니다 이렇게 또 홍보를 해주시네요 저도 지금 유료로 쿠키를 결제해가지고 그걸 보고 있거든요 굳이 겸양의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비인후과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여쭤볼게요 다이빙과 관련돼서 의학적인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사실 강사들도 근데 저희들도 전문 지식인이 아니라서 저희가 교재에서 보고 공부한 내용 말고는 사실 잘 몰라요 전문적인 내용은 가까운 의료지를 찾아 상담하세요 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오늘 이렇게 해주신 자리를 분명히 실러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됐으면 첫 번째로 압력평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다이빙하면 수심물 내려갈 때마다 귀랑 코랑 아프잖아요 아프죠 코는 왜 아파? 귀가 아프잖아요 코 물 들어가서 아픈 거 아니에요? 압력평형이 도대체 뭔가요? 압력평형이 뭔가요? 압력평형이 뭐냐면 우리 비행기 타시면 느낄 수 있잖아요 고막 아파지는 거 이렇게 눌리거나 밀리거나 하면서 잠수하시면 그것보다 훨씬 심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안쪽에는 중위 압력을 평형을 이루어주는 게 압력평형인 거죠 결국에는 엘리베이터도 일종의 그거인가요? 너무 빨리 타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통증 느끼는 경우는 드물죠 근데 이제 다이빙을 하시게 되면 통증이 진짜 심할 거예요 보통은 스쿠버다이버의 경우는 코를 잡고 그냥 배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불어내서 여기가 뻥 뚫리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횡경막을 눌러서 폐에 있는 공기를 팍 하고 보내면 그냥 뚫려 버리죠 크... 발살바 역시 고급진 설명이 가능해지는... 이걸 발살바라고 하고 프리다이버들은 폐에 있는 공기를 계속 끌어다 쓰기에는 한숨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프렌젤이라는 또 다른 방식을 사용해요 근데 되게 어려운 게 연구계를 어쩌고 후두계를 어쩌고 해서 연구계와 후두계가 뭔지를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거 같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프렌젤이라는 건 처음 들었어요 프리다이버라는 것도 사실은 처음 알게 됐고 프리다이버가 진짜 뭔가요? 본인의 숨으로 무호흡으로 잠수를 하는 게 프리다이빙이에요 발살바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내가 보유한 공기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발살바를 하면 그때마다 소모를 해야 되니까 아마 이제 그거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프렌젤이라는 걸 쓰시는 거 같아요 일단은 움직이는 그 구조물을 좀 궁금해하실 거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게 후두계라는 거예요 밑에 이제 일로 내려가면 이게 숨길이거든요 숨길 숨길 가려주는 우리가 살에 걸리지 않도록 가려주는 걸 후두계라고 하고 얘를 닫는 겁니다 닫으면은 폐랑 여기 위에랑 공기가 차단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연구계예요 연구계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이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 생긴 이게 이관입니다 이 길로 그럼 공기가 뿍 하고 들어가서 중위 압력을 평영을 시켜주는 거죠 오 드디어 이해했어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리 한번 들려주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프렌젤을 육상에서는 되고 아직 물속에서 머리를 거꾸로 했을 땐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닫고 어? 무슨 소리가 나네? 어 이거 여기 움직이셔 어 소리가 나지? 이게 이관이 뽁뽁 열리는 소리예요 이게 신기하다 보고 되게 놀랐어 아니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왜냐면은 난 이게 움직일 수 있구나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이거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아마 그거를 어떻게 변형을 해서 하시는 거 같은데 이 구조물이 뭔지도 잘 모르시면서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천재가 아닐까 너무나 많은 프리다이버들이 이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안 되시는 분도 있죠 이게 근데 또 프리다이버 강사님들은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디게 되는 사람은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은 없다 왜냐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만 다니시니까 계속 다니셔야 돼요 중간에 포기를 하시니까 보통 그래서 압력 평형을 하다가 너무 세게 하고 잘 안 되니까 귀나 뭐 이런 데 부상 입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이관을 통해서 바람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막이 있는데 중위를 퍽 하고 치면은 고막이 너무 바깥으로 밀려나가면서 혈고막이라 그래서 고막에 있는 미세혈관들이 터져서 안에 피가 차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감기에 걸렸다든지 하면은 코 안에 있던 분비물이 귀로 들어가면서 중위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비동염도 그렇게 생길 수 있죠 부비동에도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압력을 주면 그 안으로 뭐가 밀려 들어가거든요 부비동이라는 게 사실 단어가 되게 낯설어서 어느 부분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것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정면에서 보면은 이제 코 옆에 있는 공간으로 부비, 코 옆에 있는 동 하면 비어있는 공간 그래서 부비동 코 옆에 여기랑 그 다음에 이 위에 그리고 이마 쪽 이렇게 다 말하는데 그거는 제가 또 자료를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다이빙 경험이 있으세요? 선생님들? 저는 예전에 한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오픈헌터까지는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되게 근엄하게 제가 아니 나는 뭐 저는 마스터 디그레이드는 일주일 목소리가 왜 이렇게 낮아져요? 저는 너무 고생해가지고 근데 저는 비염이 원래 있어야 돼요 비염이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잘 못하는 걸 수 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통이 너무 심했어요 압력 평형으로 실제로 고생을 하셨구나 엄청 아파가지고 저는 제가 비염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신혼여행 가가지고 한번 그냥 체험? 체험? 그냥 그 정도죠 저 또 경험이 없어요 다이빙은 한 번 경험을 시켜드려야겠어요? 코디리 한 번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압력 평화 자체가 원래 좀 힘든 상황이에요? 코 뒤에가 부어있으면 이관의 입구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압력 평화할 때 힘이 더 들어가죠 그래서 좀 어려워요 실제로 그럼 치료를 받으면 좀 나아질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미리 스테로이드 치료라든지 안티스타민을 충분히 먹으면 미리 좀 하고 갔으면 좀 고생을 덜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관 기능 부전이라고 하거든요 이관에는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거에 한해서는 국소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그렇게까지 효과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나마 이렇게 하려면 샵에 가면 압력 평화 도와주는 약이라고 해서 판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걸 해외 샵 가면 보통 이퀄라이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미리 드세요 라고 약을 팔거든요 제가 그거를 해외 샵에서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 성분이 아마 슈도에페드린이라고 해서 점막 수축제일 거예요 그걸 먹으면 이제 이관이 넓어져요 점막이 이렇게 수축하면서 이제 단점은 아주 심한 졸림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인데 그걸 먹고 다이빙을 했다 근데 그럼 프리다이빙에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본인 정신 차리고 있는 게 그때 약간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다이빙 전에 말고 사전에 그냥 평소에 한번 먹어서 내가 이 약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를 좀 체크해 보고 괜찮으면 드셔도 되는데 사실 내가 그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렇네요 굳이 뭐 그렇게 위험을 근데 다이빙에 한번 푹 빠지면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해도 너무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제 생각에는 오히려 먹는 약보다는 뿌리는 약이 훨씬 나을 겁니다 똑같은 성분에 뿌리는 약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출국하기 전에 약국 가서 그냥 코에 이렇게 뿌리면 뒷편으로 가서 근데 남용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아예 비가역적인 이관 기능 부전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내가 뭐 불가피하게 오늘 너무 뛰고 싶은데 못한다 그럴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는 괜찮을 거 같아요 실제로 조종사분들, 파일럿들 공군 조종사분들은 작전 수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훈련 받을 때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거 같다 그거 요청하셔가지고 의사 관리 하에 한 번씩 사용하기도 해요 지금 컨디션 안 좋을 때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압력 평형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음주를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무리를 했다든지 점막이 되게 잘 부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 몸에 이관이나 이런 데는 다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부어버리면 당연히 압력 평형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빙 가면은 다이빙 전날 술 많이 못 마시게 하거든요 제 학생들한테는 사실은 아예 안 마시는 게 좋죠 주량에 상관없이 맥주 두 캔 이상은 구매를 할 수가 없다고 되게 강하게 막아서 불만을 표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두 캔이면 사실 저한테는 치사량인데 하여튼 뭐 아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영향이 있어요 확실히 선생님이 그때 항공의학이랑 되게 닮아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되게 닮아있어요 잠수의학은 따로 없어요? 과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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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군의관들은 잠수 군의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UDT 훈련 같은 걸 해야지 잠수 군의관이 될 수 있어요 저희는 반대로 중력 가속도나 이런 훈련을 하면 항공 생리 훈련을 하고 이제 공군은 비행 군의관을 할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프리다이빙을 레벨업을 하려고 좀 더 깊은 수심으로 갔는데 그 30m까지 가야 되는 코스였는데 프리다이빙 프리로요? 네 이게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막 힘을 주다가 너무 아파서 이제 훈련을 쉬었는데 비행기표 일정이 있어서 못 돌아오고 거의 계속 있었는데 아파서 죽을 뻔했다 와서 진단해보니까 중이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중이염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갈 수 없으면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병원에 갈 수 없으면... 글쎄요 병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열날 때 대중요법으로 해열제 같은 거... 아 그런 거는 드셔야죠 아프니까 귀에 물이 가급적이면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상관이 없나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밖에서 귀에 물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물론 내가 고막이 터졌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고막이 터진 상황에서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고막이 밀리고 있어야 내가 아픈 거거든요 이미 터져서 안에 있는 게 나왔으면 통증은 없어집니다 중이염에 걸렸던 사람이 완치가 되면 또 다이빙해도 상관은 없나요? 그 완치 판정이라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만성 중이염에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 보통 저희가 기준으로 할 때는 정상 생리 정상 환경에서 이 사람이 문제가 안 생긴다고 판단을 한 건데 이분이 수심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이관 기능이 남들보다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재발하거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약해진다 그리고 가끔 다이빙 끝나고 코피 쭈르륵 흘리시는 분 있거든요 저도 오픈워터 시절에 그런 동료가 있었는데 그냥 그거 부비동에 고여했던 피, 나쁜 피 흘러내리는 거라 아무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했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세상에 나쁜 피가 어딨어요 세상에 일단 몸 안에 있는 피는 나쁜 피는 없습니다 무슨 색 피가 나와요? 우리 체했을 때도 짜면 나쁜 피 나오는 거라 괜찮다 뭐 이러잖아요 우리 헬프님이신데 영상 안 보셨나 봐 뭐 그거 선생님 여러 번 찌르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체했을 때 손 따야 되나요? 그게 보시면은 우리는 나쁜 피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나쁜 피는 없어요 피가 나는 거 자체는 당연히 안쪽에 어떤 손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래도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밑에 있는 점막이 부으면서 부비동의 입구가 좁아지면서 꽉 물리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피가 났다는 거는 내가 압력 병원 같은 걸 하다가 안에 실제로 손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병원 가셔가지고 혹시 내시경상에서 관찰되는 어떤 병변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거기서 아무것도 없고 내가 통증이 없고 그 이후로 출혈이 없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그거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할 건 아니에요 반드시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어디가 어떻게 손상이 됐을지 알 수가 없고 혹시 모르니까 병원은 꼭 가셔야죠 뮤비는 건 이 정도면 될 거 같아요 갑자기 우리 감사합니다 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그냥 송현 씨 필름 어떻게 끝내세요? 저희요? 저희는 아 우리 그것도 안 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이거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할까요? 여러분 정말 오늘 어디가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정보를 많이 얻으셨잖아요 꼭 좋아요랑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있다면 꼭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비인후과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쁘신 선생님이지만 제가 한번 또 여쭤봐 볼게요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 남겼다 증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는 어느 편을 만날까요? 내과 할까요? 다음 내과 편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닥프 오프닝 처음 안 따도 돼요? 그냥 저희는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한번 잠시만요 진짜 좀 채워줘 원래 이렇게 오합지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한 헬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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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